안녕하세요. 미나네 샤이니입니다. 네, 저희 샤이니는 2010년 한해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저희 샤이니의 영상 및 컨텐츠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SM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제일 빨리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유튜브 SM 채널을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요. 높은 조회수 그리고 많은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영상을 빨리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지금 SM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이유튜브에서 또 누구보다 빨리 저희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로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SM 채널에 저희 구독 신청을 하시고 마이유튜브 페이지에서 저희 샤이니와 함께해요. 네, 2010년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 샤이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뷰는 미나네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